네,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저기 부울경 기독교 선대위원장으로 정수남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영철입니다. 김영철은 한 줄 하고 뒤에 서러 가면 되겠다. 자리 좀 하시고. 김영철입니다.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이제 그만해. 김영철입니다. 고객님 한 줄 더 받으시죠. 김영철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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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철수 후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안철수 후보 화이팅 교회니까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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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요 카메라 안 나와.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. 안철수 후보님 사랑합니다. 힘내세요. 마신 벗지 마세요. 마신 벗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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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도 한번 찍어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학생들도. 인사드리고 오세요. 고맙습니다. 잠시으로 찍어주세요. 야. 아까 science 찍었습니다. Executive major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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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아 우리 장사 청년자. 제가 지금 계세요. 아 청년자. 아유. 아 1일 저기 대통령 후보님 하고 계세요. 청년자 뛰겠다. 아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 오늘 그냥 가자. 오늘 좋은 장소 되겠다. 감사합니다.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모님 제가 한번 드려도. 예 때문에. 하시면 됩니다. 예. 적금적으로 못 Sync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